마침내 코로나로 미루던 라펠 강의 영상 촬영을 완료했고 편집 후에 멤버 전용으로 업로드를 완료했습니다 총 8개 동영상이고 7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분명 최고의 선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운동을 해온 것과 띠를 받아온 과정에는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어요 오히려 그냥 제 실력이 부끄러울 뿐이죠 이 라펠 체계는 제가 주짓수를 하면서 정립해온 그 기술 자체이기도 합니다 아마 다른 선수들이 쓰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분명히 제가 많은 선수들과 시합을 해보고 관원들과 스파링하면서 말 그대로 통하는 기술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고민한 끝에 저렴한 가격의 멤버십 전용으로만 강좌를 공개하기로 했고 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셨어요 심지어 더 가격이 있는 멤버십으로 가입을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벌써 멤버 전용 카카오토 채팅방에는 2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계시고 매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멤버 가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블루 퍼플 브라운 블랙이라고 써있는데 본인 띠에 맞추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모바일 동영상 화면 아래 혹은 pc에서 제 채널 상단에 보시면 가입란이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제 채널의 정기구독자가 되시고 월간으로 정기구독료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러시아에서 올린 마지막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절대로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촬영을 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없었다면 저는 이 강의를 찍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브라운 블루 퍼플 끄꺼 이상할까? 좀만 더 이쪽으로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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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기도 힘들구나 이제 한 5분 1 했는데 C 들어와 여기는 VIP 영상에 많이 왔습니다 와 Rot 이건 그대로 잡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 NG로 넣어야겠다 아 미안해 탭 고맙습니다 끝